이거 만든 인간이 어저께 우승을 했어 아니 세상에 자기가 노인이라는 사람을 시절점을 했대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 아이고 난 자아 아이고 난 아이고 난 아이고 눈치있지 눈치 쓰나봐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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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스타일 그래 노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별거 아니구만 아 아 괜히 말하면 약발이 참 좋구나 아 그랬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난 자 괜찮아 아 이런 플레이였구나 뭐야 뭐야 왜 그만둬 이제 지금 파악 다 했는데 왜 그만둬 왜 니 하는 플레이브이 예전에 하던 온 같은데 이제 얼굴 까고 하는 갑지 돈 좀 버냐? 개노잼 놀아라?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지? 어? 나를 뭘로 보는 거지? 나를 뭘로 보는 거지? 지금 나 케인이란 사람을 뭘로 보는 마 아우 지가 키로 95를 잘 잘하면 젤 잘하는 거지 뭐 이 이 케인 이 케인님한테 하는 소리가 뭐? 니 하는 플레이브이 예전에 하노돔 같은데 이제 얼굴 까고 하는 갑지? 눈 좀 버냐? 개노잼 놀아라? 나를 모르는 거야 지금? 케인인님 한판 해요 나가 오오오 아우 한 번 더 그래 아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